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그 것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어 으 으 으 으 나무 잎도 이제 떨어지고 이제는 겨울이 그 앞에 들어왔구나 굳이 오로코 음.. 음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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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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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도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뽑아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얼어버리면 못 먹거든요 뭐 곱거리고 할 때 좀 얻어 먹으려고 팔을 이렇게 힘이 났는데 the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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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시청자님들 택시 일하다가 어 집에 연탄불이 안 꺼졌는지 뭐 이런것 좀 확인하고 예 노인께서 불이 꺼지면 추워서 이 힘들거든요 예 연탄불 보러 왔습니다